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 가입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요건은 기업이 갖춰야 하는 요건과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 직원이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업규모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기업규모에 따라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인원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업규모는 2017년 말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2018년도에 신규로 성립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로 한 명만 채용을 하게 되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99인까지는 2명 이상 신규 채용을 해야 하고요.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만 요건만 있다면 신규 채용하고 기존의 근로자를 해고해버리는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17년도 말에 피보험자 수가 50인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이 2명, 2명을 신규 채용했다면 전체 근로자 수 52명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런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여부는 장려금의 지급 주기마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급 주기는 매월입니다. 즉 매월마다 이 피보험자 수가 증가했는지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규로 채용되는 이 청년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 요건이 있겠죠. 2018년도 1월 1일 이후에 만 15세 이상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비례해서 적용을 하고요.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최저 고용 요건을 충족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규 채용 인원 기준이 2인인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한 명만 신규 채용했을 때는 요건 충족 못하게 되겠죠. 두 명을 신규 채용했을 때 그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57만 3,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75만원 이상 그리고 157만 3,770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청년 근로자가 있다면 그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신규 채용 청년 중에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근로자도 안되고요. 4대 보험 미가입자 또 1,2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임금이 75만원이 안되는 근로자 전부 제외하고요. 아까 연령요건에서 만 15세 이상 15세도 해당되죠.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면 안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근로자도 지원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의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또는 인척도 지원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